줄리 키스미 키스미 땡큐 줄리 츄츄 츄츄도 알아듣지롱 안녕하세요 일부러 1분 1 찍혔습니다 줄리 털관리하기 요즘은 줄리 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이 친구 얘 털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런 취미 줄리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런 취미 가지고 있구요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 질문 읽은거 이 질문 써주신 분들이 여기 방송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입나요? 저 옷 못 입어요 뭐 입어요 저는 기본 아이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기본 이런 하얀 남방 흰 티셔츠 그리고 저는 뒤에 모자 모자가 패션의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라서 그렇고 댓글을 또 안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게임 같은거 하세요 저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품 끝나고 작품 하면서도 못했고 끝나고도 오히려 줄리 케어하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 드래곤 라이언 아 라이언이래 드래곤 아이언 용철님이신가봐요 실명거름 죄송하구요 줄리 보여주세요 그쵸 그쵸 줄리 어디갔어요 이런게 왔네요 줄리 보여줄게요 제가 이 말이 나올까봐 간식이 밑에 숨겨놨어요 줄리 이거는 어 광고 아니구요 그냥 윤승화 선배님께서 강아지 오메가3 챙겨먹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줄리한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간식으로 유인해서 줄리야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이리와 줄리 심지어 나 이거 잠옷바지인데? 옷을 잘 입는다고? 줄리 이리와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줄리야 앉아 아이고 자는데 깨어났어 자는데 깨어났어 줄리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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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가 영어를 또 잘 알아들어요 영어 한번 해볼게요 줄리 키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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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줄리 키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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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짱이죠? 어 침 묻었어 키스미 키스미를 알아요 키스미 다시 해볼게요 줄리 키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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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낼다 그런다 줄리 아니 엎드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손 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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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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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요 많이 주면 안되니까 이거 한줄만 주고 줄리 안녕할게요 줄리 여기 보다 여기 볼까? 줄리 이거 뭐에요? 줄리 츄츄 츄츄 츄츄도 알아듣지롱 줄리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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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도 알아듣지롱 츄츄 츄츄도 알아듣어요 뭐야 줄리 줄리 오니까 왜 시청자가 많아진거야 줄리 이거까지 해주고 이제 돌려보낼게요 어? 어? 껴 오고 미안해 감사합니다 줄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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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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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는 진돗개 믹스 같아요 다른 유기견이라 막 추정이라고 할 순 없고 그냥 내 눈에 예쁜 진돗개 하하하 네 줄리 보여드렸고 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약간 인생관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의외로 이 질문들 이런 고민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음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일어나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잠깐 타임 혹시 줄리 밥먹는 소리 들리나요? 사운드 겹치는 거 같은데 네 줄리 밥먹는 소리 들려요? 아 시끄러우면 멈췄다가 하려고 네 줄리 밥 먹었어요 줄리 밥 다 먹었고 다시 줄리에 방송을 안 해요 너무 크게 얘기했나봐 눈치 줬나봐 밥 먹는 소리가 많이 크게 들렸구나 지금 밥이 밥이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 게 소리가 들렸나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저도 많이 생각했던 이야기였어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읽어볼게요 맥락이 비슷해서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요즘 세상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슬럼프가 오고 괜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한 네 분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추려서 제가 이렇게 길게 적어봤어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지 미래의 행복이 중요한지 요즘 생각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야 예를 들면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아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예쁜 신발을 신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신발을 신고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 하나 저는 이런 돈 지금 제가 예를 좀 이상하게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예로 따지면 저는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지 미래에 대한 원동력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아 이래서 행복이 중요하구나를 현재의 내가 깨달아야지 미래에 나도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